대전시가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총 1,161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. 대전의 1인 가구 수는 지난 2020년 기준 22만 8천여 가구로 10년 만에 70%가량 증가했고, 그 비중은 36.3%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대전시는 청년특화주택 조성에 238억 원을 투입해서 대흥동 일대에 행복주택 100호를 조성하는 등 주거와 안전, 돌봄 등의 분야에서 50개 중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